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무사히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사히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저거 뭐야? 저기 뭐지? 저기 뭐 있는데? 뭔 소리났는데 잠깐만 저거 뭐야? 뭐야 이거?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누구세요 하지마세요 잠깐만 둘러보고 나간다 했잖아요 뒤에서 나는데.. 뭔 소리야? 일단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진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진 수상에 관한 기계가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다진 수상에 관한 기계 계속 나왔던 수상에 관한 기계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지 말라고 누구 있어요? 사람 있어요? 거기 누구 있죠? 엄청 깨끗하네 온기도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온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누구? 누구 들어주셨어요? 누구 저지 참 나쁘지 않은 일 이게 falan 많은 일 그하면 2년전 5년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분명히 말씀.. 카메라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갑시다 마이콜씨 밑에 뭐 있어요? 마이콜씨 그대로 갑시다 그래요 마이콜씨 잘했어요 마이콜씨 잘했어요 누구 있는가 확인 좀 해주세요 밑에 누구 있나 확인 좀 해주시고요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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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깜짝이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깜짝이야 아..잠깐.. 귀 아파.. 할머니? 아저씨? 뒤에 누구..? 세 분..! 뒤에 세 분이 계세요.. 아아악! 저 나가겠습니다 저 나가게.. 저 나가게 해주십쇼 몰라..몰라겠습니다 몰라겠습니다..저 나가게.. 잠깐만..저 나갈게요 저 나가게 해주십쇼 안돼..안돼..안되겠다.. 잠시만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님분 따님 목소리.. 할머니 잠깐만요 제사 밥 혹시 못 드셨어요? 제가 혹시 뭐 챙겨드릴만한게 없겠습니까? 망자님 여기 주인이십니까? 근데 제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이게 뭐야 이제는 이 장면은 조금 집중이 Thanos absorb 쫄깃쫄깃 아.. 그미줄.. 왕자님! 아래아래..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네 알았어요 그냥 갈께요 아무도 없죠? 뭐야..? 곧 오브 와.. 뭐야..? 수강기.. 철권.. 뭐야 이거? G2.. 뭐야..? 아트 비지온.. 테레비도 아트 비지온거..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아트 비지온.. 좋은거네.. 잠깐만.. 망자님.. 살림이 진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한글자막 by 한효주